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맨날 첫날 남편한테 매를 맞고 그걸 또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다가 맨날 오지게 욕먹고 단체로 손절당한 그런 남미새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제가 남편한테 매를 맞았는데 친구들이 때린 남편 말고 맞은 저한테 욕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더 차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하면서요. 이게 말이 돼요? 원지 남편한테 맞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많이 맞았는데요. 주변 친구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저를 안 도와줘요. 실은 저희 남편이 종종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럼 저도 화가 나니까 부부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평소에 절대 안 그러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싸울 때만 늘 주먹과 발을 사용해 저한테 폭력을 휘둘러요. 그런 뒤에 술에서 깨고 나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석고 대전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겁니다. 또 이거 말고는 평소 진짜 다른 건 정말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저한테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큰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제목에 쓴 것처럼 결국 또 몇 대 맞았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나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진짜 아무도 제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난 남편한테 지금 맞았다. 밖에 나왔다. 라고 문자랑 톡톡 보냈는데 다 씹어버리고 아니 어쩜 이렇게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결국 급한 마음에 한 친구의 인스타로 연락을 했거든요. 사실 남편과 싸운 뒤에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물론 친정이 있지만 밤에 가기에 너무 멀고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아니 이건 또 무슨 반응이야? 아니 글쎄 얘가요 때린 저희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더 쳐맞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요. 아 물론 제가 얘한테 아니 얘들한테 좀 징징거렸던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얘들도 저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좀 답답했던 건 저도 알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를 맞은 친구한테 더 맞으라니 그리고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 아니 말을 꼭 이렇게 거지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뭐라 해도 때리는 저희 남편이 잘못된 건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야 그만 징징거려라 이랬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 최소한의 노력은 해볼 텐데 더 맞으라니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도 무조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들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내 친구라니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 첨부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너 재워주면 네 남편이랑 이혼할 거냐? 아니 그렇게 참았고도 맨날 꼬옥꼬옥 같이 살 거잖아. 야 애들이 지금까지 너 재워준 게 몇 번이냐? 그 그지같은 꼴 보고도 계속 사는 거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그냥 더 쳐맞아도 되겠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됐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아 분노가 아주 그냥 찐텐이네요. 댓글 1번 뭐라고? 때리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왜 너를 욕하냐고? 아니 너부터가 이미 때리는 네 남편보다는 잠 안 재워준 친구 욕하려고 글 썼잖아. 안 그래? 댓글 팩폭 지리는구만? 끌 끌 끌 아니 때리고 잘못한 건 네 남편인데 그런 질을 안 받아준다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둥 그지 같다는 둥 아니 왜 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친구들한테 날지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끌 끌 끌 끌 2번 내 친구 하나가 딱 저랬었죠. 제가 혼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락도 없이 남편한테 맞을 때마다 애까지 안고 와가지고 무작정 벨부터 눌러댔어.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지 남편 욕에 신세 타령 오지게 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런데 그러면 뭐해? 다음날 집에 가가지고 지 남편 밥 차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둘째를 낳으니까 이제 둘째까지 등이 업고 찾아오는데 큰 애는 걸려서 와 진짜 이거 보니까 오만 쌍욕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도 못 가고 그렇다고 문을 안 열어주면 문 앞에서 애들이 울어대니까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월세 놔버리고 저는 다른 방 잡아가지고 이사가고 번호도 바꿨어요. 손절해버린 거지. 저런 것들은 내 장담하는데 답이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지를 때린 남편이 아니라 하소연 안 들어준 나를 더 죽일 연으로 여기저기 소문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나 그거 듣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그 연민조차도 모조리 다 털었잖아. 답 없어요. 2번 아니 혼자면 모텔 가가지고 자면 되는 건데 왜 친구 집을 찾아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거지같은 민폐요. 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건가?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쉼터를 가요 아줌마. 이런 거지같은 진상 좀 그만 부리라고 친구들이 뭔 죄요? 친구들이 니 친정 엄마냐? 3번 딱 보이네요. 니 친구들도 그동안 엄청나게 지친 겁니다. 처맞고 왔을 때는 이혼할 거라면 큰소리 뻥뻥 치길래 들어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이랑 하하호호 밥 먹고 잘 지내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게 또 반복되고 당연히 짜증이 나죠. 솔직히 친구들 눈에 쓰니는 이혼도 못하는 주제에 맨날 쳐맞고 큰소리만 뻥뻥 치는 찌질이로 보일 겁니다. 진징되지 말고 남편 버릇을 제대로 고치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하든가 알겠나요? 이 찌질이 아줌마야. 4번 뻔하구만 맨날 친구들 붙들고 울고불고 하면서 사내 못사내 이혼을 하니 어쩌니 얼마나 민폐를 끼쳤으면 더 쳐맞으라는 소리가 나올까 5번 옛날 내 친구였던 년도 진앙편한테 맨날 쳐맞고 살았는데 이게 한 번 재워줬더니 그 뒤로는 그냥 하이패스야 아니 우리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시퍼렇게 먹는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밤새도록 대성통곡의 진짜 민폐 그 자체였죠. 저기요. 쓴이 네 주변에 민폐 끼치지 말고 경찰을 찾아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선택을 하세요. 근데 너 절대 안 할 거죠? 그러면 그냥 계속 쳐맞으세요. 내 친구였던 그년처럼 오지게 6번 아니 때린 건 바로 네 남편인데 도대체 왜 친구들이 그 거지같은 똥을 치워야 되는 거요? 뭐 다음부턴 안 맞게 조심해라. 7번 님같은 사람들 절대 이혼 안 하잖아요. 뻔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잖아. 아니 네가 매를 참아는 걸 왜 매번 친구들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 돈이라도 좀 지불하고 얘기를 하든가 해요. 한 5만원씩 툭하면 울면서 징징거리는 거 어우 생각만 해도 그지같아. 아무리 달려주고 재워주고 얘기 들어주면 뭐하나? 결국 또 쳐맞고 전화할 건데 그냥 칼을 맞아. 깔끔하게. 8번 야 저 친구 누군지는 모르지만 딜 진짜 잘하네. 오지게 빡친 것 같아요. 분노가 그냥. 한 줄 한 줄 버릴 멘트가 단 하나도 없어. 그래 쓴이야 나도 뭐 하나 물어보자.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네 남편 그리고 친구 욕해주면 너 이혼할 건가? 절대 죽어도 안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더 맞고 살아. 쓸데없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글 같은 거 쓰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9번 알았으니까 얼른 집구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많이 맞으세요. 이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남미새들은 절대도 없는 거 아니야. 소용이 없어. 차라리 똥을 치우지. 되덜까요? 맞아요. 남미새는 죽어야 고쳐지는 아주 지독한 병입니다. 나 같아도 안 도와줄 거야. 아니 욕해주면 뭐해. 나중에 지 남편이랑 화해하고 둘이서 그렇게 지를 도와준 그 친구를 오히려 더 욕하고 씹어댓게 불버듯 뻔한데 내가 이런 그지 같은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10번 이야 그 친구 말에서 틀린 게 단 하나도 없네. 맨날 처맞고도 또 살 거면서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요? 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만만하니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는 거지. 맞으면서도 같이 산다는 건 맞아도 좋다. 이런 소리잖아. 특히 한 번 때린 놈은 계속 때리는 법인데 그런 놈과 살보며 계속 사는 거는 뭐 맞다가 죽겠다. 그런 각오를 했다 이거지 뭐. 갈라설 배짱도 없으면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11번 아니 친구가 뭐냐 내 친동생이라 해도 안 재워줄 거야. 정말 그동안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독한 말을 할까 싶다. 뻔하다 뻔해. 이거 보니까 그래요. 지금 지금과 달리 한 30년 40년 전에는 남편한테 매를 맞아도 이혼을 못해서 참고 사는 그런 불쌍한 어머니들이 많았죠. 제가 어릴 때도 동네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그때 한 6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톡 하면 할머니한테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을 찾아와요. 물론 다른 집도 가지만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도 아이고 그러면서 받아주고 통곡하는 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밖에서 부르잖아.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 어떡해라. 엄마 어떡해라. 엄마 나간대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